5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웨지샷 100m 안짱 웨지샷의 잘 치는 법 실수 안오는 법에 대해서 분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드라이브 잘 쳤습니다 우쌰 세컨더 업그룹처럼 우쌰 자 이제 100m 안짱 파포 같으면 50 60 안짱 애샷에서 잘 치는 걸 놓고 들어가면서 깃땅 또는 대가리 타피 이런 속상하겠죠 드라이브 잘 치는게 아깝죠 100m 안짱 웨지샷을 좀 더 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공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뒷구멍을 맞으면은 말 그대로 뒷땅이 있죠 앞에 동 2개가 방향성을 딱보로 2개 다 한방향으로 보내면 핀빨이 있죠 방향성이 잘 나오겠죠 자 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원랭법은 공 3개가 나란히 놓으시고 웨지샷을 웨지샷을 약간 들고 찍는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지샷 들고 찍는 들고 찍는 자 이런 연습을 하시면 뒷땅 땅을 치는 절망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자 타피 공이 2별로 들어가 버리고 온탉 냉탉 을 방지하시는 사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공 3개를 나란히 놓으시고 빗단 방향성 두 마리 두끼를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웨지샷에 좀 더 자신감이 있고 서코아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